뭐야 안녕하세요 뭐하는 방인가요? TV보는데요 아니 방송을 끼고 TV를 왜 보는 거야? 방송을 끼고 TV를 왜 보는 거야? 방송을 끼고 TV를 왜 보는 거야? 진짜 맨 밑으로 맨 밑으로 가라는 거잖아 맨 밑으로 여기서부터 쭉 10명인 거야 10명인 거야 10명인 거야 여기 0명이야 Q. 남순 이미 첫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. 남순 Q. 남순 Q. 남순 원래 0명 방 원래 이래 벽 보고 얘기하는 거 힘들어 진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0명 있잖아? 그럼 똑같이 나도 저렇게 나오고 똑같이 저렇게 변할 걸? 윤홍근 형 이번엔 십다리 히스 아니 뭐야 아니 자고 있네 이 양반? Q. 남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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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녕하세요 뭐하는 방인가요? 눈만 깜빡 Q. 남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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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왜 잃는 거야 방송 켜놓을 거 보답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뭐야? 엔에스 남순님 발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어머 아 죄송한데 엔에스 남순님 목소리 원래 이래요? 컨셉인가요? 고마워 고마워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신기한 사람 많네 와 와 와 A.S.G 대 A.I.I.I.S.M.I.L.다 형님 생각보다 진짜 대 맛있게 드시네요 와 소리 봐 와 뭐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독자 막 몇십만 돼 있고 몇백만 돼 있다니까 와 소리 지리네 오오오오 오오오오